SBS가 미국 인디애나 경제개발공사와 TV광고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디애나 경제개발공사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 광고벤처는 광고 집행을 위해 광고 효율성과 시청률, 방송사 평판과 위상 등을 검색과 챗GPT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SBS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디애나 경제개발공사는 인디애나주 기업 유치를 담당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우수한 기업을 다수 보유한 한국의 투자 유치를 위해 광고 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